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안희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밀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거에요. 네 밀키트. 요즘에 이제 밀키트 시장이 전체 식품군 중에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아마 올해는 밀키트 상품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내년에는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식점 하시는데 반찬가게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꼭 밀키트 상품 활용해서 만들어보세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한국 밀키트 시장은 1882억 원에 달해서 2017년도에는 10억 원에서 4년 새 120배 구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밀키트는 가정 간편식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지금 요즘에 뭐 hml 식품이라고 해서 마트에 가면은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hml 식품도 물론 활발하게 많이 애용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밀키트 식품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 장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레시피나 뭐 이런 것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보시고 따라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밀키트 그럼 밀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식사 그리고 키트 키트는 세트라는 얘기에요. 이런 의미로 이제 쿠킹박스 레시피박스라고도 불리고 가정 간편식과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가정 간편식은 뭐에요? 완전 조리된 식품이 있잖아 소스나 조리된 식품들을 hml 식품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혼자 사는 분들 바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애용하지만 밀키트는 가정주부들이 많이 애용을 하겠죠. 밀키트는 밀키트란 손질된 재료와 믹스된 소스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식사 키트에요. 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직접 만든 상품이에요. 부대찌개 네 네 맞아요. 장보는 것보다 밀키트가 훨씬 편해요. 맞아요. 네 음식 쓰레기도 별로 안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밀키트 상품이 가정주부들이나 직장인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겠죠. 자 부대찌개에요. 부대찌개 이런 밀키트 상품들은 주거상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많이 드시겠죠. 사다가. 네. 재료랑 분량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이제 2인 기준으로 제가 레시피를 짜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과는 또 자제분들이 어리다면 4명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지 이걸 똑같이 뭐 따라하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가두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네. 소세지가 뭐 시중에 소세지 되게 종류가 많아요. 요즘에는 이제 수입 소세지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소세지 만드는 곳이 되게 많아요. 또 맛도 있고. 네. 그런 거 이제 사서 사용하시면. 아 맛있겠다. 배고프네요. 직접 팔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제가 이거를 직접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리를. 네. 네. 자 재료및 분량을 보시면요. 소세지 2개. 스팸 아시죠? 그냥 여러분들 그 마트에 가면 있는 스팸. 스팸 2분의 1개. 그 다음에 치즈 한 장. 콩. 두 티인데요. 알파벳 큰 티는 큰 스푼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티는 소분자 작은 티는 작은 스푼이라는 뜻이에요. 이 큰 티는 한 스푼에 15mm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5mm. 네. 다짐육이 50g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 마늘, 당면이 50g 들어가고요. 숙주 50g. 그 다음에 떡 100g. 뭐 떡은 뭐 여기서 뭐 100g 추가하셔도 되고 조금 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떡 많이 안 좋아하신 다음에도 조금 빼셔도 되겠죠. 라면. 한 개. 라면은 뭐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는 맛이니까. 그리고 양념은 고춧가루가 반 컵에 된장이 한 작은 스푼이 들어가요. 한 작은 스푼은 10mm 아니 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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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된장이 큰 아 큰 한 스푼이네. 큰 한 스푼 그러면 15mm 깎아서 15mm예요. 그리고 소금 두티, 조선간장, 다진마늘, 다짐파, 후추, 물엿, 그리고 육수는 뭐 쌀뜨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골국, 멸치육수, 뭐 멸치육수 아시잖아요. 다시마, 멸치, 무, 양파 뭐 이런 것들을 육수를 내서 그 육수를 사용하시면 더 깊은 맛이 나고 좋겠죠. 사골국도 당연하고요. 아직 저희 동네에선 반찬가게 밀킷도 못 봤는데 좋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네, 꼭 해보세요. 그리고 꼭 해보셨다고 저한테 답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자, 만드는 방법 한번 볼게요. 파는 어슷 썰어주시고요. 마늘은 다져주시고 당면은 물에 불려서 준비하고 숙주는 씻고 소세이지는 어슷 썰고 스팸은 삼각형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다진 고기는 소금, 후추, 생강즙을 넣어서 양념을 해놔요. 밑간을 한다고 그러죠. 밑간을 해놔야지 고기에 또 깊은 맛도 나고 간도 맞아서 좋겠죠. 전골냄비에 숙주를 바닥에 깔고 숙주는 왜 바닥에 까냐면은 바닥에 좀 깔아줘야 좀 푸짐해 보이잖아요. 네, 숙주는 바닥에 깔아주시고 소세이지, 그 다음에 스팸, 다진 고기, 콩 이렇게 올려줍니다. 다진 마늘, 그리고 떡사리, 양념소스를 올려준 후에 당면이나 치즈, 파, 마늘을 얹고 육수를 부어서 끓여주면 되겠죠. 육수가 어느 정도 줄면 기호에 맞게 라면을 넣어서 드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분 부대찌개 레시피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똑같이 따라 하시지 않으세요. 안아도 돼요. 그냥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봅시다. 뭐가 있나? 소고기 전골 소고기 전골도 밀키트 상품으로 해서 판매를 하시면 어쨌든 날씨도 요즘에 엄청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가지 않을까 싶네요. 재료 분량을 한번 봅시다. 소고기가 여러분들 보면 소고기가 호주산보다는 미국산이 조금 더 맛은 있어요. 그거는 가격대가 조금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고기는 내가 장사하는 건 아닌데 미국산이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고기 150g 정도 넣어주시고요. 표고버섯 3개 정도 그 다음에 숙주 100g 그리고 무 4분의 1토막 당근 4분의 1토막 정도 양파는 4분의 1개 달걀 1개 정도 그리고 실파 그리고 대파 마늘 3개 잣 5알인데요. 만약에 실파가 없으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실파 지금 나오는 계절이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그때 실파가 나오는 계절에 레시피를 만든 것 같아요. 쇠고기 양념을 한번 봅시다. 쇠고기 양념에는 간장에 한 스푼 한 큰술 들어가고요. 설탕 1분의 1 작은술 깨 참기름 후추 해서 이제 고기 밑간을 하셔야 되겠죠. 육수는 물 3컵에 마늘 1개 대파 다시마 간장 소금 이렇게 해서 육수를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 한번 볼게요. 무 당근 대파는 양파 대파는 5cm 길이로 채 썰어 줍니다. 숙주는 씻어주고요. 표고는 데쳐서 야채와 같은 길이로 채 썰어 줍니다. 소고기는 먹기 좋게 채 썰어서 간장 설탕 참기름 깨 후추를 넣고 양념을 해주세요. 고기 밑간을 해야 되죠. 냄비에 대파 마늘 다시마를 넣어서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준 육수에 간장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숙주를 깔아주세요. 제가 콩나물보다 숙주를 좋아해서 숙주를 많이 전골에는 숙주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냄비에 숙주를 깔아주고요. 채선 재료를 예쁘게 돌려 담고 육수를 부어서 끓기 시작하면 달걀을 넣고 마지막 둥근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달걀 하나를 톡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달걀이 가운데서 익으면 잣 다섯 알 정도 위에 딱 고명으로 뿌려서 올려 나가면 좋겠죠. 여러분들 밀키티 상품이니까 고기 양념 따로 하시고 채소 따로 하고 소스 따로 해서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분리해서 나가시면 괜찮겠죠. 냠냠이 소고기는 달달걀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고기 정글도 밀키트 상품으로 해서 여러분들 판매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 사진이에요. 제가 지금 앞으로 나오는 요리 사진들은 다 제가 만든 작품이고 사진들입니다. 김치 등갈비찜 김치 등갈비찜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요. 먹음직스럽죠. 재료 분량을 한번 볼게요. 등갈비가 조금 의외로 비쌌긴 해요. 근데 네 진짜 먹고 싶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접대할게요. 네 이게 등갈비는 꼭 요즘에 수입 갈비도 괜찮으니까 수입갈비 쓰셔도 되겠죠. 너무 비싸다면 아니면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가격대도 비싸게 해서 받으시면 되겠죠. 등갈비가 500g 정도 들어가요. 심금치 한 포기 대파 2분의 1개 그리고 쌀뜨물 4컵 갈비 갈비 양념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꼭 갈비 양념도 따로 해주셔야 돼요. 갈비 양념에는 진간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마늘 1큰술 후추 약간 넣어서 버무려 주시면 되겠죠. 찜 양념은 소스를 말하는 거죠. 고추장 2분의 1큰술 고춧가루 고춧가루 2큰술 새우젓 3분의 1큰술 돼지고기에는 새우젓이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죠. 도시락 레시피요. 네. 이따가 잠깐 그거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번에 수능 도시락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거 다 제가 다 해본 거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은 이미 실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저 뭐 초대해 주시면 제가 뭐 가서 조언이라도 좀 해드릴게요. 만드는 방법 한번 볼게요. 등갈비 김치 등갈비쯤 등갈비는 찬물에 2시간 정도 핏물을 빼주셔야겠죠. 그리고 핏물 뺀 등갈비에 칼집을 넣어주세요. 네. 칼집을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주시던가 아니면 고기 고기가 이렇게 뼈가 있으면 여기 사이에 고기가 이렇게 붙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칼집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칼집을 넣어서 참기름 후추 진간장을 넣어서 밑간을 해주세요. 네. 김치잎 한 줄기씩 뜯으세요. 김치잎 칼로 이렇게 딱 머리만 따면 되잖아요. 그리고 김치잎 한 장에 등갈비를 하나씩 돌돌 말아서 냄비에 이렇게 동그랗게 축 담아놓으세요. 네.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쌀뜨물 쌀뜨물을 붓고 양념장을 넣어준 후 등갈비를 약불에서 처음에는 센 불에서 딱 끓기 시작하면 약불에서 서서히 익혀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대부분 남성분들이 불조절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업도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부엌에서 요리를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불조절을 참 잘하시는데 남성분들이 약간 서툰 경향이 있어요. 아예 센 불에서 익히면 금방 익는 줄 알고 아예 센 불에서 놓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조금 배우시면 감각이거든요. 감각을 조금 익히시면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파를 넣어서 익혀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호에 맞게 당면을 당면 사리 같은 거 그리고 떡사리 같은 거 넣어서 키트 조금 포장해서 뭐 드려도 되겠죠. 서비스 상품으로 해서 요런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닭볶음탕 닭볶음탕 이것도 정말 맛있어요. 닭볶음탕 요것도 밀키트 상품으로 해서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면 어떻겠어요. 요즘에 직장인들도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밀키트 식품에 대해서 호응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른 서둘러서 요런 거 만들어서 출시하시면 아마 동네에서 제일 가는 반찬 가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닭볶음탕 한번 볼게요. 재료비 분량을 한번 볼게요.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가 600g 정도 되더라구요. 물 800ml 감자 1개 그리고 양파 1분의 1개 당근 1분의 1개 대파 청양고추 2개 그리고 양념장으로는 고추장이 1큰술 고춧가루가 3큰술 마늘 1큰술 국간장 1큰술 진간장이 3큰술 설탕이 2큰술 참기름 생강즘 이렇게 들어가구요.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닭은 비린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우유에 담가주셔야 되겠죠? 닭은 우유에 담가서 비린맛을 제거해야 됩니다. 비린맛을 제거하고 얼개수 잎을 넣어서 살짝 익혀주세요. 그리고 그 물을 따라 버리세요. 아니면 꼭 굳이 밀키티 상품으로 만들건데 이렇게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파는 어슷 썰어주고요. 감자 양파 그리고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끓는 물에 닭을 넣고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서 2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 닭이 익으면 감자나 양파 당근 이런 것들을 넣고 남은 양념은 넣어서 약불에 양념이 베이도록 익혀줍니다. 그리고 고기와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대파 고추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국물도 좀 자작자작하게 해서 국물도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닭볶음탕 만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닭볶음탕하고 등갈비찜 그리고 소고기 전골 부대찌개 이런 것들 밀키트 상품으로 만들어서 출시하시면 괜찮겠죠. 이런 것들 레시피는 제가 만들어둔 레시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응용을 하시면 응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